이 시키는 나루토의 차크라를 감지당해 이시키가 있는 곳에 강제로 오게 된 카와키 오우츠츠키 이시키는 자신의 수명이 5분밖에 남지 않았다며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카와키는 너의 쓸모없는 인생이 끝나는 걸 볼 수 있어서 기쁘다고 받아쳤고 이시키는 조금 낮잠을 잘 뿐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너의 몸을 통해 다시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루토는 카와키에게 멀리 도망치라고 소리쳤고 이시키는 카와키를 가로막으며 도망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스케는 카와키에게 연막탄을 주워 발쪽에 던지라고 말했고 이시키는 대간을 사용했지만 이시키는 대간을 사용했지만 이시키는 대간을 사용했지만 그것은 대간의 능력을 방해하는 특수한 연막이라고 사스케는 말했습니다 화가 난 이시키는 나루토를 공격했고 나루토의 차크라로 연결돼 있던 카와키의 기계팔이 떨어졌습니다 이시키는 20초 안에 나타나지 않으면 호카게를 죽이겠다고 외쳤죠 숨어있던 카와키는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카왕키 하지만 듯 이시키 앞에 모습을 드러냈고 나뭇잎 나뭇잎 마을에서 배운 화두눌 시전 이시키는 카와키를 안으며 너가 지금 닌자라고 생각하냐고 물었지만 카와키는 호카게는 날 제자로 받아들였고 술법에 재능이 있다고 말해주었다 그는 내게 살아갈 이유를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준 오른팔 때문에 난 널 찾을 수 있었고 네가 호카게에게 베푼 정 때문에 넌 결국 지금과 같은 꼴이 되었다 호카게가 없는 세상은 내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카와키는 말했습니다 그때 이시키는 카와키에게 카마를 주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시키의 몸은 수명을 다하여 부서지기 시작했고 그는 당분간 편히 잘 수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분간 편히 잘 수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사라지는 카와키의 카마 한 번의 꿈과는 그리고 또 한 명의 카와키. 카마를 주입당한 건 카와키의 그림자 분신이었습니다. 카와키는 가루가 되어 쓰러져가는 이시키를 밟아 없애버리죠. 그렇게 이시키를 해치우게 되고 나루토와 사스케, 카와키가 모여 서로의 상태를 확인하던 그때. 이렇게 보루토 코믹스 53화가 마무리됩니다. 드디어 오오츠츠키 이시키를 해치우는 데에 성공했지만, 보루토에게 빙의한 모모시키에 의해 갑작스레 윤회안을 다친 사스케.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보루토 코믹스 54화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럼 가무이!